오늘 왕이 없으므로 사사기는 이 하나님을 유일한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하는 그 현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차 떼고 폿댔어요 전에는 모세 여우수와 불세출의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영적인 리더가 있었는데 그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가나안은 어떤 곳이냐면 그 일곱 부족으로 대변되는 오늘날의 유식한 말로 표현하자면 다원주의 세계입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에요 그런 사회, 오늘 우리의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 사회 속에서 과연 어떻게 비치고 또 어떻게 살게 될까? 하는 것을 매우 큰 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다섯 장은요 그런 우리에게 굉장히 하나의 일러스트레이션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에는 한 사람의 큰 이야기꾼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판소리 보면 이네 말 좀 들어놔보소 그렇게 하듯이 목이 쉬우니까 이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전능자적인 시점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전지적 작가 시점 전능자적 시선을 가지고 이 얘기를 풀어가는 탁월한 스토리텔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이야기 에피소드를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큐티 하시는 분들은 내일부터 쭉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큐티를 안 하신 분들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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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이 얘기 한번 읽어보세요 기왕 안 하던 거니까 꾸준히 안 하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저를 위해서 한 번만 생각을 돌이켜서 한번 읽어보시면 와 설교하고 잘 매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놀랍게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지난주에 런던에 가서 집회했는데 지금 시간도 없는데 그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성도들의 피드백을 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성경에 있는 굉장히 우리하고 먼 이야기 같고 다소는 추상적인 것 같은 그런 주제들을 굉장히 눈에 보이게 잘 비주얼라이즈 한다 역시 영국이 있으니까 영어로 쓰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비주얼라이즈를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텔러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놀랍게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로 강조해 내신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목은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 혹은 만들어진 신 본문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혹시 들은 적이 있소?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죠 어떻게 알겠어요? 에브라임 산지의 어떤 한 사람의 얘기를 어떻게 알겠느냐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얘기는 아마도 아마도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의 표본과 같은 그런 이야기일 거라는 거죠 등장인물 미가 그리고 그의 엄마 상당히 부잣집으로 여겨지는 미가라는 집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 집에서 일자리를 얻는 레위인이 등장하고 또 그리고 우연하게 그 집을 들리게 되는 한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열두지파 중에 단지파 남쪽의 분배를 받았던 단지파 사람들이 그곳에 들릅니다 왜 거기에 들렀는지 이유는 곧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이야기에 주제가가 있습니다 배우의 주제가가 있는데 그 주제가는 뭐냐면 주제를 반영하신 거죠 왕이 없음으로입니다 본문에는 왕이 없었음으로라고 단정적인 과거형으로 나오는데 제가 현재형으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도 같이 적용되니까 그래서 그 주제가 OST 제목은 왕이 없음으로 그래서 주제가 시시때때로 이렇게 흐릅니다 영화 대부의 주제가도 장면이 바뀔 때마다 흐르죠 그렇듯이 왕이 없음으로가 이렇게 흐르고요 그 다음에 그 후렴이 또 종종 나옵니다 그 주제가의 후렴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 이야기를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그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의 집 그 집은 부자인데 그 부의 실권은 홀로 된 어머니가 가지고 있습니다 미가는 그 아들이고 결혼을 한 아들이지만 그러나 어머니가 실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 재산을 당시에 제일 값어치가 있는 은으로 다 바꿔가지고 그 은 조각이 뭐라 그래요? 은규라고 해야 될까요? 금괴, 은괴 그렇듯이 엄청나게 은으로 확보를 해놓았는데 어느 날 1100개 그 은을 도둑맞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는 내 재산을 도둑질해간 자에게 저주가 있게 없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을 도둑질해간 사람은 다름 아닌 그 아들 미가였습니다 그죠? 항상 범인은 그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이 미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주를 받는다는 게 너무나 깨림직하고 끔찍한 거예요 사실 조금 기다리면 그 엄마께 자기께 드릴 것 같잖아요 우선 이렇게 당겨온 것인데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빨리 자수를 합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회개를 하는 거죠 제가 회개합니다 사실은요 그걸 가져간 사람은 저였어요 근데 이 엄마가 또 굉장히 회전이 빨라요 이런 믿을 사람이 없다더니 그렇게 말하지 않고 빨리 결국 잘 된 거 아닌가 쌈짓던인데 누가 밖에서 가져간 줄 알았더니 자기 집안에서 유통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다행이라고 여기면서 아들을 가져간 놈을 저주한다고 했다가 아들인 줄 알고 바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네가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감사를 하고 그리고 다시 찾은 그 은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요 신상을 만들고 명백하게 우상이죠 신명기에서 또 광야에서 10개명을 주실 때 두 번째 개명 어기는 거죠 신상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고 그냥 가정의 수호신이죠 또 기두원이 만들었던 제사장이 입는 애벗 같은 것도 은으로 다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집 안에는 신당이 있었습니다 신당 신당이 있고 거기다가 그것들을 갖다 놓고 여호와께 올려드린다 봉헌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좀 왔다 갔다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베들레엠에서 오는 한 레윈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이죠 그 레윈 청년인데 그 청년이 에브라엠 산지를 왜 왔을까요? 레윈들은요 열두 집화 중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했고 성을 분배받지 못했지만 그 대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사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각 집화에 그들의 분깃이 다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 다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원서 내고 이력서 내고 그래가지고 가고 싶은데 가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가 어디 있느냐 그 당시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라는 게 어디 부천에 있는 동네 이름인가? 그런 거 이제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찾아다니고 있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머물 곳을 찾다가 부잣집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미가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는 레윈이고요 머물 곳을 찾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아하 마침 우리 집에 신당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거기다가 여러 가지 신상을 세워놨는데 여기에 합당한 제사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아버지같이 여기고 제사장으로 삼을 테니까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연봉혁상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얼마를 줄 테니까 제사장으로 일해라 여러분 이것도 레위기의 말씀과 맞지 않죠 그러나 그게 무슨 성입니까? 이미 세월은 지났고 그런 것들은 다 보편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도 그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같이 여기겠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미가가 자기 아들 중에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다가 예배 전문가인 레윈도 고용했기 때문에 여하께서 나를 복주시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신앙이 좋은 사람이 회사를 세우고 회사가 좀 커졌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복주시는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회사 안에 신호회도 만들고 그 다음에 채풀실도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가 사목을 고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는 원목이 있고요 회사에는 사목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크리스찬 기업으로 그래서 사목을 고용했다 약간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저주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하고 또 복을 빌고 그리고 예배의 처소를 만들고 레윈을 고용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축복하는 모양을 갖춥니다 굉장히 신앙적이죠 그런데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틀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틀어져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뱀의 말처럼 다 조금씩 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한 위치를 벗어나서 자기에게 살기 좋은 곳을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이 레위인도 그렇고 개인적인 신당과 우상의 형상을 마음대로 빚는 미가와 그의 엄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그 집에 찾아오는 식객이 있습니다 다섯 명이 찾아오는데 누구냐면 단지파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어떤 지파의 대표인데 그 사람들이 왜 찾아오냐면 남쪽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는데 그러나 아모리인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들이 정복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정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들이 좋은 곳을 자기들이 찾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기업 하나님은 이스라엘 열두지파에게 그곳에 모델하우스를 세우시려는 거였어요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델하우스를 세우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지파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찾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에 라이스라는 곳을 가기 위해서 가다가 이 미가의 집에 들렀습니다 가보니까 집이 잘 살거든요 그런데 신당이 은으로 만든 것들이 막 있어요 그거 눈여겨 딱 봐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있어요 내위인이에요 사설 제사장이든 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물어봐요 즉 예언을 해달려는 거예요 축복을 빌어달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레윈 청년이 뭘 알까요? 제가 뭘 알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답은 뭐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복이 되겠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라도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에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단지파 정탐꾼들이 올커니 할렐루야 그리고 북쪽으로 갑니다 가서 라이스라는 땅을 보니까 아주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만만해서 자기들이 쳐들어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자기의 지파에 가서 단지파에 가서 보고를 하고 우리 좋은 땅에 있는데 가다가 미가라는 호구가 하나 있는데 거기 들러가지고 병참을 확보해가지고 그리고 가면 된다 그래가지고 600명을 데리고 가면서 또 미가의 집에 또 들러요 그러면서 뭐를 보고 갔다구요? 은으로 만든 거? 은으로 만든 거? 예, 그거를 그러면서 자,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가겠다 왜 가지고 가느냐면 니네는 개인 집이지 예, 근데 우리는 뭐야? 지파잖아, 하나님의 지파 그러니까 지파가 가지고 가는 게 좋겠어? 개인이 갖고 있는 게 좋겠어? 지파가 갖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거야, 개인 소유야 사실 개인 소유죠 자기 집에다 놨으니까 개인 소유죠, 그죠? 예, 여기다가 우리가 뭐 좋은 거를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려놓고 나중에 이거 우리가 다시 팔아요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갈게 하나님의 거니까 그러면서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서 보니까 네위인이 나중에 보니까 연하단이에요, 이름이 조나든 그렇습니다 갈매기의 꿈에 조나든 연하단이라는 이름의 레윈이 있는데 아니, 너는 뭐해? 우리가 신상을 다 가져가니까 너도 가자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겠어? 한 집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겠어? 그러니까 집파의 제사장이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와 가자 그러니까 이 레윈이 또 너무 좋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작은 자영업의 3억으로 있다가 일랜드 같은 데서 큰 회사의 3억으로 오라고 하니까 알렐루야! 그러고 가는 거예요 주요 그런데 미가가 그걸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동네 사람들하고 가가지고 야, 우리 집 재워주고 두 번이나 그랬더니 이런 세상에 날강도들이 있나 우리 집에 있는 재물을 다 가져가고 사람도 데리고 가 우리가 연봉 주고 지금까지 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하고 가서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 단집파 사람들이 본색을 드러내죠 영웅 본색입니다 어떻게 해요? 조용히 돌아갈래? 아니면 우리 손에 죽을래? 그냥 돌아갈게요 그리고 돌아갔대요 성경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단집파 사람들은 가서 북쪽의 라이스 사람들을 다 처부수고 그 땅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너무나 거기서 살기 좋게 잘 살았대요 그리고 그 가지고 간 신상 그것들도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대요 그걸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그게 재산일까요? 하나님일까요? 그거는 독자들의 판단에 맡기는 거죠 이것은 해피엔딩일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화자는 이것을 가감없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만 제가 분석을 해드리면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상당한 종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종교적인 전통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신당을 만들기도 하고 저주를 했다가 회개를 했다가 하나님께 봉헌을 했다가 예배처소를 만들고 제사장을 고용하고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축복하겠느냐 물어보기도 하고 여하께서 너의 길 앞에 있느니라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상당한 종교적인 전통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화자가 우리들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것은 이게 신앙이냐 하는 걸 우리들에게 쫙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그들이 오해는 하지 마세요 무슨 기복적인 사고라든지 무슨 번영의 신앙을 갖고 있고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들은요 굉장히 계몽적인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몽이라는 말 Enlightenment 각성되었다는 말 그 말은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신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가 이제는 인간중심적인 사고로 옮겨왔다는 걸 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물어보면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거기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아휴 뭘 모르네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만 있어요 세상 어디냐는데 우리가 집 하나 지어놓고 하나님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게 그냥 하나님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에요 이 등신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중심적인 사고가 되는 거예요 성가대가 가운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위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그냥 기독교적인 노래를 하면서 그렇다고 사실은 인간관계예요 저기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결국은 사람이 모이는 곳인 거예요 그런데 굳이 종교적인 의미를 붙이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 사실은 인간들이 모이는 거예요 설교자도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 와서 이렇게 대원을 해요 우리가 고용해서 자기 의견을 기독교적인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거기에 그냥 얘기를 할 뿐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 틀린 건 아니죠? 100% 틀린 건 아니죠? 어느 누구도 지금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을 뿐이지 그런 의미에서 고상하게 말하면 신학자들이 교회가 갖는 사회적인 의미 예배가 주는 심리적인 의미 뭐 이런 것이 있는 거지 결국은 인간의 문제일 뿐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사실 이런 생각을 다 부정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뭐가 올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정확하게 이 지점에서 저는 적어도 저의 젊은 시절에 10년 이상 길을 잃고 헤맸습니다 어느 순간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마치 뭔가 허구인 것처럼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현실을 내가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느낀 게 아니고요 그렇게 저를 설득하는 생각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걸 계몽이라고 부릅니다 어제 얘기를 한 번 더 해야 되겠는데요 교육자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유목사님 아들딸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도진이가 약간 울먹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도진아 왜 그러니? 그랬더니 제 얘기를 듣자마자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왜 오나 그랬더니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없어?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점점 서럽게 울어요 이진이는 훨씬 지혜롭죠 이렇게 했더니 CCTV 화면을 보더니 엄마 저기 들어오잖아 그런 거예요 엄마가 CCTV 화면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 상황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도진이가 그래도 야 너는 아들이고 이제 컸잖아 이제 우리가 그렇게 계몽시킬 수 있어요 엄마가 보이면 자기는 구원받은 세계이고 돌아서서 보이지 않으면 아직도 물론 도진이가 그런 정도는 아닐 거예요 뭔가가 사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엄마에 대한 이 젠수호트가 생긴 그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어쨌든 엄마라는 존재는 여전히 그 안에서 뭔가 눈물과도 같고 슬픔과도 같고 그리고 삶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그 어떤 다른 것으로도 뭐 놀이나 뭐나 다른 것으로도 아직은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 계몽을 시키는 거예요 이 등신아 정신 차려 눈을 떠 엄마라는 것도 사실은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서 그렇게 할 뿐이고 너를 생물학적 결합에 의해서 그냥 낳았고 거기에 대한 보존 보존 본능에 의해서 너에게 잘해줄 뿐이지 사실은 때로 너더가 귀찮기도 하고 엄마가 뿔났기도 하고 그래서 언젠가는 너를 떼어버리고 자기 좋은 길로 가는 그런 너희들은 생물학적 결합인 거야 등신들아 정신 차려 그래도 엄마의 사랑이라는 것은 좋은 관념이야 우리는 그걸 알아 그러나 실제로는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봐 너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마치 엄마가 내 옆에 있어서 늘 같이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정확하게 저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길을 잃었다는 건 아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관념이구나 결국은 나 혼자 이렇게 있는 것이구나 내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신을 내가 따르는 것 아닐까 이러는데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거야 하나님이 내 옆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가자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이렇게 가자 그게 뭐죠? 자연과학과 인간의 합리성을 인정하면 마치 나는 그런 신앙이 마치 내 안에서 부인당하는 것 같은 점점 선택의 폭은 좁아졌고 그러는 사이에 뭐가 달라진 것일까요? 여러분 뭐가 달라진 거예요? 인간이 계몽되는 것이 나쁜 것일까요? 뭐가 달라진 것일까요? 제가 오랫동안 길을 잃었던 것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실 때 저에게 다시 찾아오셨을 때 깨닫게 해주신 것은 그거였어요 뭐냐면요? 우리 안에 절대적인 것이 사라져 있다 절대적인 것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 중심에 그게 뭐 종교든 뭐든 상관없어요 인간 중심성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는 절대적인 것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종교는 표면적인 형식으로 남고 실제 마음은 모두 인간과 현실에 머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세속화라고 부릅니다 세속화 세속화라는 것은 굉장히 세속적인 지저분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산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세속화는 굉장히 거룩한 개념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삶을 실제로 보면서 살아낸다는 거예요 신이라는 가설은 더 이상 종교 안에만 있는 거야 필요 없어 너희들이 죽고 무덤에 묻힐 때 와서 예배 드려주는 거야 장례 예배 결혼할 때 마음속에는 마피아들이 다른 생각 총싸움 생각하고 있지만 거기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그렇게 해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세속화입니다 세속화예요 이 사사기의 사람들은 전부 다 아주 영악하고 교활하게 이미 그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축복하느라 여화가 내 앞에 있다 말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개몽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더 있는지 뭔지 아세요? 인격적인 신앙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간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우리는 기복적이고 그리고 뭔가 자기만을 위한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 아내하고 옆에 모시고 운전을 하고 가면요 제가 불평을 하면 제 아내가 맞장구를 치지 않고 저를 항상 혼냅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창부수도 있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거의 드물어요 화를 내고 저 사람을 욕하려거든 나 내려놓고 하세요 그게 여러분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면요 그래 그래 너만 잘해줄게 너만 잘해줄게 하나님은 그러질 않으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세요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미안하지만 내가 감기가 오래간다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야 참을 줄 알아 나는 너를 위해서 정말 영혼을 참은 나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제 아내하고 가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기복적이 되거나 물질적이 되는 것하고는 거리가 한참 멀어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 계몽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합리화하고 그 말을 오늘 말씀은 너무나 쉽게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행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단히 분석적이고 객관적이고 뭔가 공평한 사고를 할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그들은 굉장히 미신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아요 웅기 73이라고 다 말해요 그러면서도 돼지 머리를 잘라놓고 고사를 지내요 그리고 징크스가 너무나 많아 장대 높이 뛰기 하는 그 이심바에바인가 한참 뭐라고 얘기하는 게 다 주문이에요 다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자기밖에 믿을 것이 없다고 하면서도 대단히 미신적인 사고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속화의 문제입니다 이 계몽된 생각 인간 중심적인 사고 그것은 우리 안에 절대적인 기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유럽의 기독교 교육이 진보적인 기독교 교육이 결국은 계몽시키는 거예요 눈을 크게 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것은 이런 표현이야 결국은 테올로기 신학의 문제는 결국은 안트로폴로기 인간의 문제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우리는 공의로워지고 정의로워진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대단히 더 두려워하고 미신적이 될 뿐이고요 그리고 소견에 오른 대로 끝간데 없는 극단적인 다원주의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만화를 하나 그려놓고요 카툰을 하나 그려놓고 그것을 유니버스라고 부릅니다 세계라고 불러요 게임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좋아하는 애들이 생기면 그것을 하나의 세계라고 부릅니다 그 안에 진리도 정의도 사랑도 선도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만들어요 그리고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다른 세계로 도망가면 됩니다 이게 멀티버스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 세속화되었다는 말을 이 사사기의 네레이터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후렴구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저는 이 말이 옛날에는 너무나 건강한 말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지? 사사기에서 이것을 굉장히 좋게 표현하는 줄 알았어요 왜? 왜 문제이지? 그러나 어느 순간에 저에게 인간 중심적인 사고만 남게 되었을 때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여도 내 안에 절대 기준이 없구나 내가 돌아가야 될 지점이 없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어느 순간에 다시 돌아가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 어머니 품으로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 고향으로 나는 돌아가리라 이제는 돌아가리라 그런데 돌아갈 곳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 곳이라는 건 없어 이 세상에는 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가 인간을 속박하고 맹신으로 인도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면 종교가 인간을 더 따뜻하게 만들거나 결속하게 만들고 그런 따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절대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분 앞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절대 고백이 사라져버리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흙과 먼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사람들은 이를 알게 할 영적 기도자가 없어요 여러분 세속화된 종교입니다 이 주제를 내레이터는 왕이 없음으로 왕정제도를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기준을 왕이 없음으로 그들에게 절대 기준이 없음으로 절대 기준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인격적인 지극히 인격적인 그분이 얘기하면 내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분이 얘기하면 내가 전혀 상황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긍할 수밖에 없는 가장 인격적인 절대 기준 그 절대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건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심판할 세상으로 보지 않고 한 생명으로 보신 거예요 한 생명을 어떻게 할까? 사랑해야지 어떻게 사랑할까? 죄로부터 구해야지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드려야지 여러분 이게 절대 기준인 거예요 가장 인격적인 절대 기준이에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은 바로 그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을 우리는 따르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그리고 어떤 개인의 처지도 이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절대 기준이에요 모든 입술 그리고 모든 시대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좋은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따른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속았어 이 계몽의 생각에 속았어 나는 그냥 기복의 신앙만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내가 속았어 그런데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했던 우리 어머니는 돈의 노예가 아니었어요 자식의 우상이 아니었다고요 그리고 좋은 세상 만나서 여행하고 크루즈 타는 게 우리 어머니의 소원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매저키스트예요? 뭡니까? 잘못된 생각을 가졌나요? 아니죠 인격적인 절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 앞에 마음을 드리고 그렇게 삶을 드렸어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나에게 잘해줄 필요 없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바로서 교회를 잘 섬겨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만의 세계를 만들려는 무지목매한 종교를 만들려는 거였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돕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전부라고 그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세월이 바뀌고 또 흐르지만 어떤 이는 안락사하려고 스위스로 간다지만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크리스도를 위해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엄청나요 우리도 물질 없이는 살 수 없는 결국은 세속화된 그런 삶의 방식을 살 수밖에 없지 아니요 우리도 물질에 의존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물질에 배여 있지 않습니다 오타니 쇼에이라는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가 있어요 일본 사람이에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아세요 남자들은 알 거예요 그는 나이가 30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메이저리그에서 투수왕이 됐고 쉽게 얘기합시다 그리고 홈런왕이 됐어요 여러분 메이저리그에서 그런 일은 없어요 이거 만화에 나오는 이야기 만화에 나오는 슬램덩크 이런 만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메이저리그에서 어떻게 아시아 사람이 가서 투수왕이 되고 홈런왕이 돼요 그런데 놀랍게 그 두 가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메이저리그는 미국 프로야구의 상징이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의 꽃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돈으로 말해주는 정말 돈 놓고 돈 먹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가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됐어요 그건 뭘까요? 1인 재벌이 되었다는 거예요 셀 수 없는 연봉과 그리고 수많은 스폰서십이 아마 죽을 때까지를 보장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본주의 특성이 뭡니까? 그가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든지 그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오타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는 자본주의의 꼭두깍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에게 감동을 받는데요 왜냐하면 그의 가족들은 그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고 친가족들이 대출받아 집을 전세 얻고 그냥 자기가 가진 작은 직업에 소박하게 충실하고 그 오타니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타니의 아버지는 일본 사람들도 아나운서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아나운서 출신 용서하세요 글래머 아나운서 대신에 넌 운동했으니까 운동선수하고 결혼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농구선수 센터 출신과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더 자세한 건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자본주의의 가장 끝판왕이라고 해서 꼭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 일본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에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위대한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코 변하지 않는 복음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결코 변하지 않는 복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 세상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심판받을 세상과 사랑할 세상으로 나뉩니다 심판받을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누가 옳은가요? 어느 순간에는 누가 옳은지가 사라져버립니다 왜냐하면 각자 소견의 옳은 대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빨간색이 옳은가요? 파란색이 옳은가요? 민주당이 옳은가요? 공화당이 옳은가요? 한국 얘기하는 줄 알았죠? 미국 얘기예요 어디가 옳아요? 각자가 옳아요 스스로의 신념을 계속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붙어요 그게 남북전쟁이에요 그리고 독립전쟁이에요 그리고 그게 1차, 2차, 3차 세계전쟁 아니면 중동전쟁이에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에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에요 누가 옳아요? 아마도 처음에는 누가 조금 더 옳았는지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옳은 사람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죽는 사람은 1만 명, 2만 명, 3만 명, 10만 명, 50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뭔 줄 아세요? 심판이에요 그거는요 한 생명의 중요성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심판입니다 여러분 프랑프루트가 전염병에 중세처럼 패스트에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전염병에 백신도 없는 전염병에 오염됐다고 보세요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요 옛날에 어떻게 하죠? 프랑프루트에다가 딱 손을 그어요 그리고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모순이에요 한 생명을 살리기로 했다면 울타리를 열고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나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그런 생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명의 의미는 더 이상 없어요 그게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그렇습니다 죄가 인간의 머리끝까지 차면요 이제 더 이상 한 생명의 중요성은 의미가 없어지고요 심판만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서로 도덕성에서 우열을 가리게 없게 될 때 그때는 이제는 심판이에요 심판입니다 아무도 서로의 죽음에 대해서 동정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추수입니다 한 생명을 다시 귀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리떡 하나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귀중하게 여기셨고 짝사랑하셨고 그리고 생명을 위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로 가지 않고 한 생명을 사랑하고 구하는 자리로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기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내가 사유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신학교 나오지 않았고 뭐 어려운 책을 읽지 않았지만 그러나 단순한 복음의 말씀만 듣고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사유화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해피엔딩은 단지파 사람들이 라이스에 가서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해피엔딩입니다 오늘 설교가 일부도 좀 길었고요 일부도 좀 길었고 이제 말씀했습니다 열쇠는 누구에게 있는가? 삼신할머니에게 있다고요? 성광당 귀신에게 있다고요? 미아리에 있는 점치는 사람에게 있다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오해하니까 하나님이 알아하시죠?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쇠는 너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땅에서 메면 하늘에서도 메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죄의 결과로 인생을 이 세상을 심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한 생명을 추수할 것이냐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위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실 거예요? 세상 말세라고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노회하게 세속화된 생각을 가지고 살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내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걷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생명을 위해서 한 생명의 회복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을 살 겁니다 그러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토대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명을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심판할 세상이 아니라 사랑할 세상으로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사설 제사장이 아니라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리는 영원한 구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가치, 전혀 다른 삶의 방식 이제는 더 이상 길 잃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무슨 한국 교회가 어떻고 기독교가 어떻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고 저희는 그런 말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심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높이고 그 절대의 기준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슬피 흐느껴 울고 그리고 사슴이 신의 물을 갈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설 겁니다 그러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지난 믿음과 불신앙 사이에서 헤매이던 우리의 모든 삶을 제가 대신 리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변명하고 이리저리 도망다니던 우리들의 도피적인 생각을 부끄럽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목이 마르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어미가 젖먹이를 잊어버릴 순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이 너는 이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하나님 모든 인생에 이 대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받으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셔서 하나님 우리는 이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뒤돌아 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응답을 드리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